라디움 쓸 때 고민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말씀들도 듣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지에 대한 좋은 길을 찾은 것 같고요. 제가 처음에 이 마리퀴리를 쓸 때 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중간에 잠시 길을 잃었다고 하면 오늘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무슨 소용인가요? 그많은 제산들 말고 고추장수요. 자연상 방사는 뭐 하죠? 마?